맷추바의 서프레임 한 번 준비한 노래는 바로 영화 라붐의 OST로 유명한 리얼리티라는 노래인데요. 저희 어머님 세대, 7080세대에서는 영화 라붐의 OST로 유명하지만 저희 젊은 세대한테는 영화 써니의 OST로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거든요. 그래서 이 노래는 굉장히 부드러운 올드팝이에요. 그래서 이쁜 전주부터 노래 파트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얼리티라는 노래인데요. 이 노래는 인트로 부분이 굉장히 유명해요. 그래서 인트로 부분을 한번 제가 나름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. 처음에 보면 7플렛의 1, 2, 3번줄, 그 다음에 8플렛의 2번줄을 누르고요. 자, 3번줄, 1번줄 같이 이렇게 쳐준 다음에 10플렛의 1번줄을 쳐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친 다음에 3번, 1번줄, 그리고 2번줄 마지막 3번줄 칠 때 10플렛의 1 이게 첫번째 마디고요. G코드, 그 다음은 여기 10플렛으로 다시 1, 2, 3번줄을 그대로 10플렛에서 운제해주고요. 이번에는 2번 손가락으로 1, 2, 3번줄을 눌러주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는 1번하고 2번 손가락으로 2번, 3번줄을 쳐주고 다시 3번줄, 그 다음에 마지막은 1번줄 여기 이 두 마디가 가장 유명한데요. 다시 한번 천천히 쳐보겠습니다. 3, 4, 3, 4까지 자, 이 처음 두 마디를 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 3개의 줄을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3개의 줄을 손가락에 힘을 주다 보면 누구나 다 이 손끝에 힘을 주는 게 적응이 많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에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꺾일 수 있게 손가락이 뒤로 꺾일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되세요. 그래서 1, 2, 3번줄 누르고 3플렛에 2번줄 3, 4 3, 4 그 다음에는 이제 라, 시, 도 솔샵, 라, 시 쳐주셔야 되는데요. 라, 시, 도 5, 7, 8 1번줄 5플렛에 1번줄 7플렛에 1번줄 8플렛에 1번줄 베이스는 4번줄하고 같이 한번 쳐볼게요. D랑 슬라이드 넣어서 손가락은 1, 3 1, 3, 3번 손가락 그 다음에 4, 5, 7인데요. 4, 5, 7은 근음 베이스 6번줄 베이스 6번줄이랑 같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5, 7, 8 4, 5, 7 자 여기까지 3마디 한번 쭉 쳐볼게요. 3, 4 3, 4 5, 7, 8 4, 5, 7 한 다음에 5플렛에 1이랑 6플렛에 5 이 두 줄만 2 D서스 4 D 자 인트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 그 다음 노래 부분은 노래 자체가 멜로디가 굉장히 예쁜 노래여서 저는 최대한 깔끔하게 연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D, 1, 2, 3 이 정도만 쳤거든요. 자 이 주법 설명하기에 앞서 코드부터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G코드 그 다음에 B-7 슬러시 F샵 코드가 있는데요. 이거는 그냥 D 슬러시 F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D 슬러시 F샵 D에서 F샵 혹은 이렇게 6, 3, 1번줄 이렇게 잡으셔도 되시고요. 이렇게 편한 손가락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.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는 F코드 그 다음에 E코드 D 슬러시 F샵 E 슬러시 G샵 아니면은 E코드 친 다음에 베이스럼만 F샵 G샵 이 둘 중에 하나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에 A마인아 C마인아7은 이렇게 쉽게 3플렛에 5, 1 4플렛에 2 이 정도만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B마인아7 미음을 살짝 이렇게 열어줬는데요. 이렇게 B마인아7 그 다음에 두 손가락 떼고 E마인아7 베이스 6번부터 A9 D코드 자 여기까지 먼저 간단한 버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추밭 메추밭 서프라이시고 디른 리얼라이시고 디른 리얼라이시고 디른 라이브 제인 forever 진다 베이스럿 F샵 G샵 소유 스탠딩 대쉬고 디른 너와 캐 시고 대와 썸띵 스페셜 이런 버전이 있고요. 조금 고급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. 이 코드를 자세히 보면 G코드 B마인아7 슬러시 F샵 F E F샵 G샵 보면 베이스의 움직임이 G F샵 F2 다시 F샵 G샵 올라왔다 내려갔다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를 좀 강조하는 패턴으로 쳐봤어요. G코드 메추밭 서프라 내려와서 B마인아7 F샵 한번 또 쳐주고 F코드 F 한번 쳐주고 E D슬러시 F샵 E슬러시 G샵 A마인아 쳐준 다음에 C마인아 갈 때 B 한번 쳐주고 C마인아 B마인아 E마인아7 A에드 나이 D 자 고급 버전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메추밭 서프라 F샵 후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스트로크로 일반 슬로그 패턴으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전이나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루전 신문을 쳐준 다음에 D7 더 스포 D7 D-7 D-7 A-7 F-T 쉬고 뒤지 마 리얼리티 A different kind of reality Are you loving it? D7 더 스포 D-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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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eet only fantasy 아르피 Met you by surprise Didn't realize Then my life changed Forever So you standing there Didn't know I can There was something special In the end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 In the end of the day I walk on a scene I try to live in dreams And seem it isn't mean to be Dreams are my reality A different kind Of reality Of reality A dream of loving in the night And loving seems so light A soul with only fantasy 抗人 第슨 な Sao Cao Colad MC ゆ 農 こ áticas пой 脑 次 Coming minutos outfit ап 也 辞 辞 辞 辽 辞 辞 辞 辞 辞 辞 辞 辞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